이게 체온과 면역도 관계가 있을까요?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관계가 많죠.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아보도우로란 분야인 그랬잖아요. 우리 그 분이 체온 면역하게 되거든요. 그 분이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100%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대신 1도가 떨어지면 30%의 면역이 저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개 암 환자 분들 보면 다 저 체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온을 가지고 우리가 면역을 가름해 볼 수가 있어요. 평소 때 이렇게 저체온인 사람들은 면역이 일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건 특히 왜 그러냐면 저체온이란 것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우리 정상세포 그러니까는 면역세포도 우리 정상세포 중에 하나잖아요. 암하고 싸우는 세포에요. 그런데 기운이 있어야잖아요. 그런데 면역세포 안에도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말이에요. 에너지를 만드는데 못 만든 상태가 되면 공격력이 떨어져요. 체온이 떨어져 있게 되면 그리고 또 체온이 왜 높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서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진화적으로 볼 때 뭔가가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공격이 들어오면 이 싸우는 가운데 열이 난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이 올라간다? 체온이 올라간다? 우리 몸에서는 아 저기 들어왔어. 그래서 빨리 방어를 해야지 해가지고 면역시스템을 작동시켜요.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면. 그런데 체온이 떨어지면 누가 나를 공격 안하는 걸 알아.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체온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정상 체온이 어때요? 36.5도에서 37도 2부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그 이상 올라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서는 적이 들어왔다는 것에서 막 강력한 면역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 노라든지 올려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스스로 못 올리면 어때요? 올리는 방법을 사용해야죠. 우리가 온돌도 올려주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찜질방, 사우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게 뭐냐 하면 심부여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표피열은 잘 올려요. 두 손이 있으면 올라가요. 그것도 불구족족한 거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심부여. 암이 있는 주변에 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올려주는 방법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고주파 치료라든지 또 근접에서는 이용한 전신치료라든지 그래서 이게 고주파나 근접에서는 아주 빔이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서 암이 있는 심부까지 가서 때려서 열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제 뭐랄까 조금이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되겠죠. 그래서 체온하고 면역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밖에 이제 좀 우리 몸에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면역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제일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영양하고 관련되겠죠. 특히 또 이제 영양 부족한 경우에도 그렇겠지만 또 면역을 떨치는 음식을 주로 많이 먹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부족 운동 부족이 면역하고는 아주 관련이 많아요. 운동 부족이라 또 하나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일단은 교감신경의 항진이 오래되면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면역은 암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거든요. 이 면역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에 우리가 꼭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암 발견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강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를 체크를 한다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는 면역을 떨치고 암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면증 잠을 못 자면 어쨌든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이 나쁜 경우에 장이 안 좋은 경우에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은 같은 거 중금속에 있는 경우에 그래서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저는 우리 환자들 꼭 수은을 체크를 해 보러 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로 오는 경우는 크게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이빨 암알감 옛날 어렸을 때 우리의 충치 때워 가지고 까맣게 이빨에 박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수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이 수은이 있으면 갑상선 기능을 떨쳐 가지고 면역을 떨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 좋아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오래 수명이 있게 바다에서 오래 산 생선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연어 참치 그 다음에 뭐 큰 갈치 그 다음에 이제 바다 밑에서 오래 산 문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수은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중금속 중금속들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알루미늄이나 바룸이나 니켈 같은 거 이런 중금속에 축적이 되어 있는 것을 바람을 주로 자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울증이나 부암증이나 심리적으로 취약하는 이런 경우가 되게 이제 그런 면역을 떨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암환자 분들은 이 면역치료를 암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질문을 참 많이 해요. 환자들이 면역을 치료해야 됩니다. 뭐 우성여전자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제 첫 마디는 그래요. 언제까지가 없습니다. 자, 언제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은 우리가 5년 생존율을 보잖아요. 5년 동안 이제 이게 통계자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년을 보지만 암이 5년 동안에 다 없어지느냐 그 말은 못해요. 없어졌다고. 완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10년을 본단 말이에요. 10년이면 다 없어졌느냐 거의 없어졌다고 보지만 10년도 100%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 답은 없어요. 한데 우리가 이제 굳이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분류를 해 본다 하면 우리가 크게 보자면 5년까지가 가장 하겠죠. 5년까지. 근데 5년이면 너무 길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집중해야 될 때는 그럼 언제까지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3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3년 이내에 재발전이 된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과연 회한다. 3년도 길어요. 그러면 진짜 이제 급한 상황. 급성기. 급성기라고 하면 저는 이제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1, 3, 5, 10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나는 우리 집에 암화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야. 2차암도 올 수 있고 3차암도 올 수 있어. 나는 관리 잘해야 돼. 그럼 10년 관리해야죠. 그런데 나는 내가 10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어떻게 해선지 내가 줄기차게 해 보기는 하겠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해 보기에는 난 더 이상 한다면 난 못 할 것 같아. 그럼 5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우리 환자 모든 환자분들한테 권유를 한다면 3년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라. 3년. 그래서 3년은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고 1년 이내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년은 적극적인 치료. 그 다음에 관리는 적극적인 관리는 3년. 그렇지만 거기에 그냥 손을 내면 안 되고 내 음식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최소한 5년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그렇잖아요. 암은 평생관리라고 하거든요. 평생관리입니다. 암에 평생관리를 하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치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5년을 보잖아요. 그게 잘못됩니다. 완치가 5년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라고 하는 게 완치 개념은 아니에요. 단지 우리나라말에 특수한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5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우리가 암을 딱 걸리고 나면 국가에서 암치료가 돈이 많이 드니까 치료비를 도와주는 개념으로써 산정특례라는 걸 만들어 놨거든요. 5년 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이 입원을 하게 되면 20%예요. 이거를 5%로 낮춰준 거예요. 5%만 내라.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그 특례를 5년간 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들이 그 특례가 끝나면 완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암은 완치란 용어를 함부로 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완치가 했다면 그 암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5년 이후에 특히 유방놈 같은 경우 5년 이후에 제발 잘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5년에서 완치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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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0년 이후에도 재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년을 완치했다고 볼 수 있냐? 아닌가요. 암이란 병에는 완치란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완치가 안 돼? 그럼 이건 뭐야? 나는 지금 평생 동안 암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 때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평소 때 그래서 요즘에는 암은 하나의 암 오는 게 아니고 2차 암 3차 암도 와요. 3차 암도 왜? 문화가 암이 잘 걸리는 이런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우리 매연도 많죠. 음식도 가공하는 음식이 많고 전부 공장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많잖아요. 공장을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영양 상태도 문제가 될 뿐더러 여러 가지 첨가물 인해서 여러 가지 유해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지금 우리가 노출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자기가 자유관리를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완치란 용어를 쓸 게 아니고 완치를 위해서 자기가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급한 것 1년 3년 5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조금 안심할 단계는 가잖아요. 그렇지만 기초는 끝까지 가요. 10년 이상 암 검진을 받았을 때 암 환자가 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암이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암이 재발할 가능성이나 암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높죠.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암이 1차 암을 걸리고 나면 예전에는 2차 암이라는 이야기를 참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2차 암 3차 암 또 한꺼번에 2개의 암 3개의 암이 발생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차 암에 걸린 사람들은 그만큼 안 걸린 사람들에 비해서 면역을 취약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그 면역상태에서는 어디든지 또 암에 또 생길 수 있잖아요. 면역이 취약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암에 걸린 사람들이 2차 암 3차 암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죠. 끝으로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은 말 예. 이 시간에는 면역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면역에 대해서 사실 의사들도 면역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면역이란 말은 뗄 수가 없는 말이에요. 다 면역이라고 말을 하지만 면역이 돼서 이렇게 정확한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들이 좀 쉽게 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면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 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걸 구성을 해 가지고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잘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또 이런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올려 주시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모아 가지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면역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면역이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 조금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암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신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담았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감사하구요. 영상 봐주실 구독자분들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